Q. 사라졌는데? 불당기고 뭐하냐? 그러니까 불당기고 저기서 뭐해? 불당기고 뭐해? 진짜요? 형 와 잡아줘 봐요 같이 잡아줘야 될 거 같은데? 아니 형 남 떨어지야 여기 남 떨어지인데? 아니 여기까지 누가 불렀어 나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왔거든?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였는데? 할아버지 목소리였지 내가 아까까지만 해서 여기에서 길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딱 진짜 이때까지 오더니 와보래겠어 왔어 왔어 아니 씨발 반응 왜 있어 반응 왜 있어 씨발 아니 그래 진짜 잠시 후 한참이 한국인먼저 적당한 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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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너무 위험한데 야 어디갔어 얘 사라졌는데 불당키고 뭐하냐 저기서 그러니까 불당키고 저기서 뭐해 꺼길래 마이크 꺼졌네 마이크 꺼졌네 쟤 왜 저기서 불도 안 켜고 왜 저러고 있어 몰라 사라졌는데 뭐야 쟤 어디가 쟤 어디가 쟤 뭐해 뭐야 쟤 혼자 어디 갔는데 핸드폰 라이트도 안 켜고 뭐야 아까부터 뭐가 보인다고 하지 않았나 아까부터 계속 나 뭐 본거 같은데 이러던데 그러니까 불러 연계하는거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니 아니겠지 아니 연계하더라도 그래도 라이트는 키바겠지 아니 근데 지금 꽤 깊이 들었어 저 밑에 바다네 뭐가 여기 호수네 저수지같은데 네 물가 쪽으로 하냐 어 이거 물가 쪽으로 하냐 몰라 몰라 나도 수색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 잡으래 잡으래 이거 진짜 이상해 많이 이상한데 물가 쪽으로 하냐 물가 쪽인데 야 거기 물이야 물가 쪽인데 오 오 오 오 아니 어디가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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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야 야 낭떠러지야 어 그니까 여기 낭떠러지인데 아니 여기까지 누가 불렀어 나 그래서 나 근데 암만 보고 왔거든 왜 낭떠러지야 진심 야 이거 진짜 떨어지면 바로 죽어 이거 아니 진짜 아니 아 spark ig 넣어주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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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뛰겠어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? 또 뛰어? 또 뛰어? 흐흐흐흫 하핰 아 진짜 그렇지 나만 들었지 계속 왜 나만 들었지 또 뛰어? 흐흐흐흫 흐흐흐 너무 뛰어 힘들어 죽겠다 오르막들이야 나 못들었어? 안들렸어? 응 못들었어 나 부스러워 들었어 나 들었어 이런 소리 있잖아 난 못들었어 내가 봤다니까 내가 불렀다니까 난 안 떨어지는데 발소리가 왜 나와 누가 불렀다니까 아래에서? 아 쪽쪽 안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기다려 봐 아 쪽쪽 안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쪽쪽 안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쪽쪽 안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쯤 가더니 와보네 계속 왔어 왔어 안씨 봐 반응이 왜 있어 반응 왜 있어 아 시발 아까 반응 없었잖아 산슬이 일단 추적이고 자시고 제가 붙었거든 아 붙었다고요? 그거 보내지 말고 오사가 없지? 아 시발 형 자꾸 외쳐줘 말아 뭐 할 것 같아 아 왜이러냐 진짜 근데 이게 줄자 같지가 않은게 여러분들 알잖아요 렌즈는 평소 꽁투만두가 있어서 근데 이건 평소 말투에요 이게 평소 말투 평소 말투야 이게 왜그래? 발이 아파? 아픈 게 아니라 덜 덜 떨리면서 힘이 안 들어와 나 아까랑은 좀 다르긴 해 알잖아 꽁투멘트 알지? 꽁투멘트 이거 있어? 없어 나한테 너한테 있어? EMF 나 절로 가자 나 절로 갔어 여기까지 올라가서 괜찮을 수도 있거든 나 담배 하나 가게 밑에서 하자? 차가 좀 멀리서 하자 와 깜짝같이 없어진다 없어졌어요? 어 어디 갔대요? 아 아 어디 갔어요? 너희한테 붙은 거 아니겠죠? 아니 아 아 뭐 어 뭐야 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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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도 안그렸잖아 어 이거는 근데 차 키가 있어? 아니요 잠시만 야 뭔 소리 났지 야 뭔 소리 났지? 어 뭔데 어제 애들이 왔던덴데 오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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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칼날뻔 이렇게 올라가서 낭떠러지잖아 어 우리 차를 일로 들어가야 해 봤거든 방금 그냥 낭떠러지네 아 기운 세다 아 여기 그냥 돌아다니는 일단 악기 이런 게 아니라 왜 무슨 소리 이거? 왜 사람소리가 들리냐? 흐느끼는 소리인데 이거 줘봐 왜 무슨 소리 이거? 왜 사람소리가 들리냐? 흐느끼는 소리인데 이거 줘봐 확인 나도 손넣탑새바리에 동작사판을 제기뵙습니다 이래도 왔다 가는 길에 해가 되지 않게 봤으면 부대의 대표도 오세요 여기다 기운을 줬나 강하다 아예 여기가 폐쇄된 지 여기도 오래된 곳이야 저기 있다 후레쉬 내려봐 여기 안에도 울리네 어 산슬이가 걸어 혼자 후레쉬 없이 걸어간 곳이야 저기서도 소리가 들리는데 맞네 이건 애들이 못 찾은 폐건물 같은데 저기서도 소리가 들리네 산슬이가 여기를 아무것도 없이 간 거야 그냥 여기 흉과 폐가 안에 있는 귀신보다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이 근처에서 죽거나 이제 한 귀신들이 여기 모여있는 거야 산속이라 다 있어 기운은 있는데 아 지금 왼쪽 어깨 너무 아픈데 도냐 너나 씨발 도냐 너나 씨발 아 씨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앞에 저거 보이지? 벌레 반수 빗방지 된거구나. 여기 커플이 죽었어 그리고 여기 있지 여기서는 그냥 귀신 보이진 않은데 여기서 계속 움직이거든. 근데 지금 저 아래 이거 산슬이가 진짜 후레시 없이 절대 못 가. 뒤로 해봐 보여? 이걸 시발 홀리지 않고서 이걸 그냥 혼자 갔다고? 절대 산슬이 그 새끼 멘탈로는 이거 못해. 이거 절대 못해. 아니 산슬이 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. 그치 여기잖아. 여기 어딘가에서 사고사로 물에 빠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. 아 들린다. 여기 맞지? 나도 지금 소리만 듣고 온 거거든? 요 아래가 존나 강해. 그냥 낭떠러지야. 일로 와봐. 사고 지점이 여기 어딘 것 같은데? 여기 어딘 것 같은데? 여기 어딘 것 같은데? 아니 봤어. 남자 귀신을 본 것 같은데. 여기 어딘 것 같은데? 어 시발 이 근처가 존나 강한데? 어 저 이쯤? 지금 나무 서 있는 데 있지? 여기 나무 왼쪽. 이 근처 같은데? 스노우 해볼게. 아 내가 뭘 씨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까. 아 가까이서 하라고? 씨X 무서워 죽겠네. 어제 산슬이가 여기서 홀린 거잖아. 그러니까 이 새끼가 홀렸으면 내가 봤을 때 여기 떨어지거나 로브가 앉아와서 일로 내려갔어. 심장 왼쪽 맞지? 와 리얼리티다 시발. 어? 들었어? 삑 소리. 이거 휘파람 소리인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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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